섬유패션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양주시. 관내 섬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제1회 섬유관련 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를 열어 양주시의 섬유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양주시 소재 섬유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섬유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이 주를 잃었는데요. 따라서 양주시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를 올해 처음 열었습니다. 상담회에는 중국 및 일본 등 바이어들과 기업들이 참여해 우리 양주시의 품질이 우수한 섬유들을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컨설팅과 사후지원 등 원스톱 상담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해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마음껏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양주시 섬유패션 디자인의 역사와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 시청으로 섬유 메카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2017 SS 패션쇼가 진행됐습니다. 멋진 의상으로 패션 트렌드는 물론 내년 봄, 여름 패션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튿날에는 관내 섬유기업 투어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섬유산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참여 바이어들의 만족을 더했습니다. 이날 우리 양주시는 섬유 소재 생산 중심지의 역할과 함께 패션 디자인과의 융합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의 자부심과 열정을 많은 분들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양주시의 섬유패션 디자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